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랭크와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명경기 한방을 모으는 프로토스 김대엽 선수와 집요하게 상대의 일꾼만 노리는 테란 김도욱의 경기 상대가 그 유명한 김대엽 선수라서 그럴까요? 김도욱의 일꾼 테란은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경기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및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경기 속으로 고! 오 들어가면 안되는데 아이고 이거는 피해는 많이 안입을텐데 다 보여줬어요 설마 안바닥까지 간다고? 아이고 또 때리고 갔다 아이고 일꾼 두개 잡힌것도 피해인데 정찰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죠 저 추첨하겠죠? 저는 보통 이제 저 추첨은 자고 일어나서 봐도 된단 마인드라서 전기 중계 다 끝나면 쉬러갑니다 상대방의 빠른 바이오닉 준비를 받기 때문에 굳이 트리플을 늘리진 않고요 방금 반홍속 좀 아쉬울 적인데요 로봇광시설을 올리면서 천천히 멀티를 먹어주려고 합니다 불사조가 빠른가요? 뮤탈이 빠른가요? 고런거 굉장히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컴퓨터 한 대씩은 다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컴퓨터를 켜보시면 이제 배틀넷 런처가 보통 깔려 있을텝니다 그래서 스타트를 한번 깔아보시면 유료가 아니에요 소름돋게도 무료입니다 본인이 이제 뮤탈도 한번 뽑아보시면서 불사조도 한번 뽑으시고 김대엽 선수처럼 이렇게 일꾼을 잡아보는 플레이도 한번 해보시면 소름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드 많이 잡아먹는다고? 야동 몇개만 지우시면 스타트 깔 용량 충분히 있습니다 몇개만 지우세요 몇개만 많이 봤던거 지우시고요 불사조 돌아왔어요 언덕 밑에서 건물을 때릴거기 때문에 빨리 저 유닛들이 가는게 아니면은 아예 그냥 다 포기하는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인공제어선을 지켜줍니다 어! 파수끼! 아우 김대엽 쏘네 김동욱이 이 좋은 견제 때문에 김대엽 선수가 야금야금 좀 손해를 봅니다 미련없이 포기를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뻔 했지만 오우 여기서도 야 아슬아슬하게 불사도 살렸고요 김동욱의 양쪽 흔들기 현재까지는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본인의 빌드도 파악당하고 일꾼도 잡혔지만 지금까지의 움직임은 너무 좋고요 오오오 어어? 김대엽 어어? 어어? 자꾸 프로토스 유리들에 손해가 화면 돌릴때마다 나오고 있거든요 불말자까지 잡혔으면은 난리날 뻔했어요 일단 그래도 좋은 점 뭐가 있냐면은 결국엔 트리플을 안착시켰고 탐사장을 내주지 않았다는 점 조금 병력이 잡히는 듯 한 장면이 나왔지만 돈을 더 먹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본인의 병력을 내주고 멀티와 일꾼을 지킨 거기 때문에 후반을 어 챙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대엽 선수가 지금부터 큰 피해만 안 받으면은 włas 김대엽답지 않은 일군 복지 굉장히 좋은데요 앞마당 본진까지 옵니다 불곰이 없다 보니까 거신 녹이는 속도가 굉장히 느렸어요 그래도 워낙 병력이 많았다 보니까 거신을 잡아주고요 무기공화 완성되어 있다 보니까 땅거미지를 안 보이는 김대엽 아오 이것도 차라리 우루선을 점사하기보다는 내리는 해병들 하나하나씩 커트하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구요 어 이거 말리는데요? 곤진쪽 땅거미질은 제거했을까요? 여러분들한테는 안들어가겠지만 지금 또 저는 그리고 제 집 바로 바깥에 또 고내기들이 또 울고 있어요 발전기가 났는지 뭐 싸우는지 모르겠는데 좀 주변에 요새 그 길고양이 밥주나 우리집 건물 근처에 네 6시 우리선 드랍 아 많이 돌립니다 김대엽 땅거미질에 광전사 완전 대박났구요 맞긴 막았는데 병력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일꾼도 열기 잡혔구요 보통 스타2팬분들이라면은 특히 김대엽 선수의 팬이라도 이제 일꾼 열기는 일 김대엽이라는 약간 언복동스러운 그 화폐단이라고 해야될까요? 고런것도 있는데 마침 또 열기 잡혔구요 다시 한번 번진쪽 드랍 이거 김대엽 선수가 희망이 굉장히 좋게 풀어나왔고 상대방의 빌드를 다 봤는데 김도옥 선수의 뚝심 다 걸렸지만 나는 피해를 줄 수가 있다 그 플레이 하나 때문에 지금 테란쪽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2세트에서 질 번도 했었던 그 경기를 잡아줌으로써 좀 중심점을 잡은 것 같아요 이번 경기를 만약에 이익이 되면은 2승 2패가 되기 때문에 진출 확률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거든요 6시로 또 다시 갑니다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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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거미지대가 또 일꾼을 잡았나요? 일꾼 두개 잡혔고 아 여기서 가스통에 있는 일꾼 두개 잡아서 그런 것 같아요 광대사 많이 끊어주고요 거리 거리 오 근데 김대엽이 어? 오 요거 좀 애매한데요 엘리전 이런 구도는 엘리전 김대엽 쪽이 좀 좋은데 엘리전은 보통은 테란이 엘리전 좋거든요 근데 테란이 지금 한 방이 센게 아니라 계속 그 셉셉이처럼 때리고 빠지기 때리고 빠지기 때리고 빠지기 요런 식의 조합을 갖추고 있었다 단계다 보니까 이거 토스 기지를 못 밀어요 반면에 토스 병력은 본진 장악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인구수는 테란이 앞선대 뭐 일꾼이 근데 50발 어어? 아니 잠깐만 일꾼이 왜 다 잡 어쩌다가 58기가 잡혔죠? 아니 이거는 글쎄요 보세요 지금 토스 병력이 여기 후속 병력 같은 것만 딱 추가가 되면은 굉장히 센 병력이거든요 보세요 이걸 지금 제대로 못 먹잖아요 일꾼 다 내줘가지고 지금 게임이 이상해졌습니다 이게 지금 셉셉이 병력들이에요 막 치고 빠지기 아웃복싱 스타일이다 보니까 한 방은 토스가 훨씬 셌거든요 전략소환 늦었구요 아 일꾼이 58기가 잡히다니요 아까 6시 쪽으로 일꾼을 다 뺐던 것 같아요 땅거미줄이 두기가 일꾼을 58개 한 번에 잡은 거 아닐까요? 한 방은 테란이 이기기 힘든데 일꾼이 하나밖에 없다보니까 게임이 애매합니다 이거는 냉정하게 어떤 플레이가 아 근데 이게 불사조가 있어가지고요 테란이 아직까지 최소 무송부가 아닙니다 그냥 막아내는게 제일 깔끔해요 바이킹보다는 해방선 두개 뽑는게 낫지 않았을까요? 아예 못 올라오게끔 토스는 시간 없어요 게임 끝내야 됩니다 왜냐면 유닛이 안 나오거든요 유닛만 나오면 토스가 2인 게임인데 유닛이 안 나와요 지게로봇으로 지금 길막이에요 길막 길막 못 들어오게 하는거에요 못 들어오는게 근데 김동욱 못 막나요 막나요 못 막나요 어떻게 되는거죠? 후속이 없어가지고 아아 이거 아아 GG 김동욱은 겨우겨우 살았구요 그래서 김대엽은 오늘도 본인의 일꾼이 또 땅거미질에 많이 잡히는 고런 플레이 때문에 또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크으으으읃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